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 소식을 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맨체스터시티가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이 기사를 낸 매체는 라라존이라는 스페인의 종이신문지고 이거를 저희 골닷컴 글로벌 에디션에서 그런 이적 시장 소식만 전하는 카테고리가 저희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또 따로 다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저희 영국 본사에 있는 기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라라존 매체에 따르면 맨체스터시티는 발렌시아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에서 이제 선두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뭐 좀 많이 앞서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하비 그라시아 감독 밑에서 좀 좌절감을 느꼈고 2022년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렌시아가 1월 달에 자신을 이적을 시키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맨체스터시티는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팀 중 하나이면서 발렌시아와 맨체스터시티는 지난 여름 페란토레스가 이적을 할 때 그 인연으로 좀 아직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라라존이라는 매체를 인용하면서 저의 골닷컴 자체적으로 조금 살을 붙인 듯한 내용이었어요 일단 이강인 선수는 2022년 여름 지금이 이제 2020년 12월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남았네요 이제 발렌시아와 계약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계약을 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이강인 선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발렌시아는 이강인 선수를 계속 붙잡겠다라는 의지였어요 이제 재계약을 무조건 하고 사실 지난 여름에도 지난 여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강인 선수를 두고 많은 오퍼가 있었지만 발렌시아는 보내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핵심 선수를 쓸 거고 그리고 재계약을 해서 앞으로 발렌시아에 좀 핵심으로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의 마음이 아직까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기간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겨울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를 보내는 게 그나마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낼 수 있는 기회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년 반 뒤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적류 없이 그냥 공짜로 다른 팀이랑 자유롭게 이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자루는 이강인 선수가 쥐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선수가 재계약 서류에 도장을 안 찍고 하면은 경기에 안 내보내고 벤치에만 두고 좀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고 사실 이강인 선수도 그런 이제 재계약을 계속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1월 겨울 이적 시장까지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 연휴다 뭐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적 시장이 지금 거의 눈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무작정 배짱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이다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공짜로 내보내기 정말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발렌시아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많은 선수들을 팔았지만 영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선수를 팔아서 적자를 메워야 한다 그 말인즉 이강인 선수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강인 선수 한 명을 팔면은 그 적자가 메워지는 정도다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스페인 매체에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발렌시아 쪽 소식에 정통한 스페르 데포르테에서 쓰기로는 작년 여름에 유벤투스와 아약스가 이강인 선수 영입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발렌시아는 이강인 선수를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배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제 뭐 이 팀들이 관심 있는지는 좀 더 차차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스페르 데포르테는 스페인 리그를 비롯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리그에 있는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소식을 전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이적설이 보도가 된 건데 일단은 맨체스터 시티의 지난 여름에 페란토레스 선수가 이적을 했었죠 페란토레스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유스에서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되게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요 페란토레스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발렌시아의 내부에 있었던 사정을 폭로를 하고 나갔었죠 이강인 선수와 자기가 이제 뭐 마르셀리노 감독, 경진의 원흉으로 찍혀서 한동안 라코룸에서 좀 뭐 길을 펴고 다니지 못했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두 선수가 좀 친하기 때문에 지금 맨체스터 시티라는 좀 뭐랄까 매개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맨체스터 시티 이적은 뭐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물론 맨체스터 시티는 쟁쟁한 선수들이 워낙 많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출전 기회가 부족해서 이적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사실 발렌시아보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주전 경쟁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뭐 임대를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뭐 흥미로운 내용을 또 봤는데 피차에스라는 스페인 매체를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 뭐 콤판니, 다비드 실바와 같은 노장 선수들을 다 정리를 하고 지금 리빌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페란토레스를 데리고 와서 장기적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주전 선수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실력이 좋은 선수이고 또 이제 더 큰 중요한, 더 큰 포부를 가진 팀으로 도약을 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 같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는 앞으로도 성장할 팀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바르셀로나 티키타카를 전성기를 이끌었던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이강인 선수가 배우고 또 뛰게 된다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 밑에서 한국 선수가 지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한국 축구 전체적으로 있어서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슷하게는 무리뉴 감독 밑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나 나게스만 감독 밑에서 뛰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쓸지 좀 많이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많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맨처시티를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적 시장이 한 달 정도 있으면 문이 열리는데 더 지켜보다 보면 더 많은 팀들이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관심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적료 부분인데 이강인 선수가 바이아웃이 8천만 유로입니다 이게 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2022년 이전에 발렌시아 구단에 동의 없이 이적을 하려면 이 8천만 유로를 다른 구단이 내고 이강인 선수 소유권을 가져가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8천만 유로 바이아웃을 낼 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1년 6개월만 있으면 공짜로 풀리는데 굳이 8천만 유로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각 팀들이 오퍼를 날릴 수 있는 수준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거로는 한 2천만 유로 정도 그러면 한 200억 중반에서 300억 정도 아래인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맨체스티티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중위권 팀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액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렌시아가 책정하는 이 종류 액수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또 이적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요 그래서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어떤 팀을 향하게 됐지 아니면 발렌시아랑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소식을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였죠 12월 2일에 발렌시아 구단이 구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마 지금 정황상 추측으로는 이강인 선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바로 귀가 조치를 당했고 그 이후로 훈련 모습이 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스페인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가 확진자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발렌시아 구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확진된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확진 잘하면 이강인 선수가 빨리 쾌유를 해서 그리고 또 후유증 없이 빨리 나와서 앞으로도 더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앞으로 저희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